첨성대 여기가 어디에요? 첨성대에요 첨성대? 여기는 포항에 경주에 창의 경주 첨성대 있는데 첨성대는 어디 있습니까? etics 점심대가 태규аг이 있나rea 저건 여기 여드로 mirac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스에 찍어먹는 중 몰라요 정말 이런 기분이에요 몰라요 아저씨 안 먹어요 아니 지금 멋진아 좀 몰라요 민중아 아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식사 첫번째로 뭐가 맛있어요? 갈비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닭색 숯뇽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은 누구에요? 네 이 어린이들은 뭐가 맛있어요? 갈비 박성영이는 뭐가 맛있어요? 저는 갈비가 맛있어요 강산은요 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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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말했죠 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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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스님과 친구가 사회사인데 그 한 장 그래 주고 하면 나 너 치 한 장이 적어 무슨 맛없어 무슨 맛없어 나인 거 아니야 왜 세연아 뭐 세연아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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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한 번 오오 한 번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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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d 오오 안녕하세요 자꾸 오오 너무 너무 안넘ρω갔어 네 안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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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안넘 안돼 나도 wrest 내려놓고 폭 손 beb 어 이제 넘어왔어 어 먼저 어 먼저 어 뭐 신호해 내가 해 야간에 쎄해라 이번엔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야간에 쎄게 야간에 쎄가는 거 아니야 여자를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답답해 야간에 쎄가는 거 아니야 원래 하던 데도 해야 돼 힘을 아와님 가서 다 파세요 힘을 안주면 안 돼 세게, 팔이 빠질 정도로 때려야 돼 세게! 세게! 여기서 나와서 벌판 보라 그래 그게 빠르지 않겠어? 일단 몇 번 더 보고 옳지, 먼저 한 번 그만 자, 진 친구로 이쪽으로 나오고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 바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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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먼저 아냐, 괜찮아 또, 어쨌든 여기서 시작이 자랐어 야, 쓱 잘하네 야, 이 결승이 올라가니까 조용해지는데 야, 이 결승이 올라가니까 조용해지는데 1대야 1대야 자, 잠깐 딱지 바꾼 뒤에는 있어 바꿀래? 그냥? 아빠, 그냥 계속 할까요? 뭐, 딜 보는 거야 지금? 쇼부 잘 쳐 자 아이, 못 쳐줘 못 쳐줘 못 쳐줘 지금 쳐구나, 일하지 고 고 안 넘어가겠네 아 한번 더 아 아 기뻐 짐다 쫙 맞춰놨 딱 맞춰놨다 해야되는데 내가 이겼어 역시 이길 줄 알았어 내가 이겼다고 예 이게 구매하는게 예 그만해라 너 아버지 마시라 너 아버지 마시라 나 멋있는 적이 있습니다 아익수 너무 성공했어 하나 둘 셋 예 우리 형의 원인이 뭡니까? 동네 딱지 왕입니다 원래가 장비를 잘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장비 아빠의 솜씨와 아들의 재능 합쳐진 우승의 결과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게임 시작합니다 준비 자 2분입니다 시작 저도 괜찮으니까 좋아한다 아이고 참 아 두 개를 해도 하나밖에 안 된대 두 개를 해도 한 개만 인정됩니다 아니 두근도 되지 하나밖에 안 돼 아 그럼 한 개만 닦아야 돼 아 답답하네 아 왜 내주냐고 그래서 형 전이가 좀 더 숙여 나도 해 조심해 아우파네 아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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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는 아우처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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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처음 어휘 어휘 지민인데 지민이 숙여 지민이 숙여 어하아 어허어 숙여 빨리 숙여 주민이네 자까리 먹으러 가있잖아 야아 아파 버려요? 네? 네 처음이야 어이구 땀때너라 왜 아시나 야 너 뭐한다 봉달이 아 진짜 어떻게 차를 가고마 그럼 차보라 이거 아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간다 자 30초 나오세요 30초 속이라 속이라 그래 속이라 그래 감사합니다 아 지민아 나와줘 빗깝도 합니다 오늘 어렵다 있잖아 여기가 어렵다니까 네에 아 아 아 아 아 시원한 소리가 돼 이게 미인 sized śisol 됐다 됐다 너네들이 무슨 사이야? 너네들이 무슨 사이야? 너네들이 무슨 사이야? 야 너무 야 너무 고 맹이야 먹으라 먹으라 그냥 야 맹이 난놨다 맹이 난놨다 일나라 알고 있지 으악 하셔야 되겠다 우선 소감 한 번 하세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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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바로 까칠한 언니님이 우선 아저씨 자 까칠한 언니 덕분입니다 형태가 얼마나 까칠하게 고른지 안 이기면 아저씨 감사합니다 체철 다했습니다 오 잘했어 맹이야 진짜 잘했어 뭐야? 비등 후라이팬 후라이팬 비등에서 기분 어때요? 좋아요 부어라 마시라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다가 많이 떨리네요 자 지금부터 캐핑하는 사람들 상월 저 전국의 만남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富ución 캐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하여! 위하여! 다시 한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다시 한 번 더!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10주내세요. 회전 관리해야 되네요.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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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주. 하하.